이맘때가 되면 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속속 공개가 됩니다. 우리 이야기랑은 너무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업 측에서 이런 걸 공개해야 보다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각 기업들의 임원들 그리고 총수 일가의 연봉이 공개가 됐는데요.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얼마나 받았을지 1년에 100억 원씩 가져가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기업들의 등기 임원들 연봉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얼마나 받았나요? 네, 기업들 임원들의 연봉은 단연 삼성전자가 최고였습니다. 신종균 사장, 권호연 사장, 윤부근 사장 등 이른바 삼성전자 3인방이라고 하죠. 이들의 전문 경영인 3인의 연봉은 웬만한 그룹 총수들보다 많았습니다. 연봉킹이라고 하죠. 지난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사람은 신종균 삼성전자 IM 부분 대표이사 내 145억 7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3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오른 겁니다. 또 권호연 삼성전자 부품 사장도 93억 9800만 원. 윤부근 소비자가전 대표이사도 54억 원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삼성그룹 대표들도 고액 연봉을 받았는데요. 박상진 전 삼성 SDI 대표 같은 경우에는 34억 원 정도. 김신 삼성물산 대표이사도 24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얘기도 상대가 돼야 박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랑은 상대가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145억 원을 1년 연봉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룹 총수들은 또 얼마나 가져갔던가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전문 경영인들은 샐러리맨 신화, 말 그대로 신화죠. 1년에 100억 원을 넘게 받으니. 그렇지만 처음부터 원래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룹 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해 연봉이 215억 7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종균 사장보다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 회장의 연봉을 살펴보면 현대제철에서 115억, 현대차에서 57억, 현대모비스에서 4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을 지난해 3월에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을 받아서 현대제철의 연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현대제철에서만 퇴직금을 108억 원을 받았습니다. 치킨집 몇 개 차리셔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때문에 일시적 요인이라고 하죠. 퇴직금이 갑자기 늘어서 2013년 연봉인 140억 원보다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현대제철 퇴직금을 빼면 정 회장의 실질적인 연봉은 10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 회장 이외에도 퇴직금 때문에 연봉이 확 늘어난 총수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누굴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많이 안 좋은 뉴스에서 많이 봤었던 김승현 한화회장? 네.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2월에 본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모든 한화 계열사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랬었죠. 물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화케미칼 등으로부터 퇴직금을 140억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으로만요? 네. 그리고 2월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연봉 조금 해서 김 회장이 지난해 한화그룹으로부터 받은 연봉은 총 178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연봉도 어마어마하고 퇴직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이나 한화 그리고 현대 측 연봉들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그룹 총수들의 경우에는 어땠었나요? 네. 일단 좀 많이 받으신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구자협 LG 전선, LS 전선 회장이 138억 원을 받았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정상돈 한국철강 회장도 92억 원을 받았고요. 중국 시장이 최근 확대되면서 화장품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도 44억 원 넘게 받으면서 새롭게 고액 연봉자 계열에 합류했습니다. 흔히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땅콩 향으로 유명해진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퇴직금만 6억 8천만 원을 받았고 연봉까지 해서 14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도 61억 원을 받았는데요. 조양호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의 경영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항상 높은 연봉을 받아서 약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44억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쇼핑, 롯데제가 등으로부터 43억 원을 받았고요.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은 45억 원을 받아 그룹 총수들 가운데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고액 연봉으로 논란을 일으켰었죠. 담철권 오리온 회장은 2013년 말에 등기사직에 사퇴하면서 지난해 연봉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름이 호명되신 분들이 대체로 약 40억 원, 43억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 보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검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앞에서 140억 원, 200억 원 얘기가 나오고 가장 적으신 분들도 40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보수가 공개되지 않은 그룹 총수들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먼저 주요 국내 그룹사 중에 37개 그룹 총수 일가의 보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업체죠. 한국 CXO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239개 주요 그룹 오너들의 보수 공개 여부 현황을 이 업체가 분석을 해봤더니 등기 임원들의 연봉 공개가 법률로 의무화된 2013년 11월 이후 11개 그룹사의 오너 일가 구성원이 등기 임원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잠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됩니다. 1년에 5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사업 보고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등기 이사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등기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로 있으면 연봉을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봉이 공개되지 않은 그룹 총수들, 주요 그룹 총수들만 말씀을 드리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SK 최태원 회장, 신세계 이명희 회장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수 공개 의무가 없는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얘기를 하자면 보수 공개를 안 해도 되니까 법망을 피해서 쏙쏙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이 변경된 이후에 정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 법망을 빠져나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던가요? 네, 자본시장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연간 5억 원 제가 공개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개인 사정 등으로 등기 임원직에서 물러난 그룹 오너가 10여 명이나 됩니다. 11개 그룹, 그러니까 10여 개 그룹에서 2013년에서 2014년 이때 다 물러난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퇴직금 명목으로 보수를 받았고 하이트진로 그룹의 박문덕 회장은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 홀딩스 등의 등기 임원직으로 있다가 작년 1분기부터 등기 임원직을 사임을 했고요. 이수 그룹, 김상범 회장도 이수학 등 등기 임원으로 있다가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SPC그룹, 무림그룹, 종군당, 동서, 태광실업 등 오너 일가 구성원이 등기 임원으로 있었다가 미등기 임원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었겠지만 좀 이렇게 보니까 얄밉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금융권의 경우에는 좀 누가 가장 많이 받았는지도 우리 방송 특성상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던가요? 그런데 금융권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으신 분은 한국 시티은행장을 지낸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입니다. 지난해 퇴직금을 포함해 총 71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융기관장 중에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퇴직금만 46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 회장의 연봉만 25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겁니다. 이외에 이렇게 좀 퇴직금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는데 실적이 좋아져서 많이 받은 분도 있습니다. 최희문 메리츠 종군 대표는 지난해 연봉을 22억 3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메리츠 종군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1,65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3년보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 점을 높게 평가받아서 연봉도 대폭 상승됐습니다. 현직으로 있는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중 회장이 17억 3,700만 원을 받아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 사장으로는 정태영 현대카드사장이 23억 4,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참 억소리나는 소식들 많이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 최고 임원과 평균 직원의 연봉 격차가 평균적으로 36배가 나고요. 최대로 봤을 때는 143배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연봉 4천만 원을 받을 때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57억 원을 연봉으로 받았다는 건데요. 똑같은 24시간 안에서 물론 일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모두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는 2년 새에 2배 이상 맞고 누구는 5%만 연봉 올라도 정말 기뻐하고 조금 격차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